김치의 김치 어르신 백끽지 만듭니다 시작 먹기 잡수셔 천천히 잡수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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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아 entirety 고춧가루 고춧가루 황 disciplined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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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mith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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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пов소 고춧가루 pequen 격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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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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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 먹는 거 있잖아. 다였다 끝나고 오는 아니냐고 안 했죠. 저기로 가면 돼. 깐지 않는Christian 저기로 밥 주면 되었어요. 그때 dar아줍니다. 살이ным 많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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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이게 변하고 있잖아 그래? 그럼 이거 뭐해? 맛있어? 왜 매워? 매워 매워가지고 아니 그냥 맛있으면 매워 난 꿈만 야옹만 안했는데 맛있네 또 잠이 난 꿀 인간이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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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라고 넋란 장수대로 주지 말으라 그리 빈다 반세인은 빛나거든 ~~~~~ 좋다! 좋아요 ~~ ~~ ~~ ~~ ~~ ~~ ~~ ~~ ~~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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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삭에다가 토종뿔을 넣어서 보내셔야지 아 우리 불쌍이 왜 막혀 우리 안쪽 운명이라고 하하하하 네 아니 아 큰 통 네 네 으 예 왜냐면 요 CT 윤편 윤편 imped an 지 prose 다리 fav 에 아 아 아이고, 아무래도 배불러니까 졸린대요. 배불러니까 졸린대요. 차가운거에요. 차 먹고, 그리고서 가자고. 차 먹기 싫어. 오, 고맙습니다. 한국군이 나아지 아 인내경이 사장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게 아닌가 계속 살려야 해 안주면 좋았다 예 하하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게 아닌가 생각하자로 말했고요 이어 미국에 대한 비판 발언은 미국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태권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один 아래 합치로 요리를 병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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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장기 장기 낙성 장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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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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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백작동 다리 좀 네 신 신속에 오빠랑이 어르신 저 독동세상에 나온 저 저기 사는 마을있잖아 무수방아지 있죠? 그치, 그 화전 화전, 화전 거기에 그 어르신 특종세상이 나온 어르신이잖아 우리 전에 다방 오셔가지고 어르신이란 다방에서 쌍화차 이래갖고 유튜브 나왔거든 오늘 두번째 오신거야 오늘은 한잔 하신다니까 발음이 새겄고 촬영이 안되고 어르신 다 드셨죠? 모셔드려야지 또 마트에 갔다가 모셔드려야지 잘 먹었어요 아들들이요 가방 여기서 그냥 가는데 이쪽 술 많이 드시면 안돼요 응 조금씩 드세요 응 그래 끊어가면 바로 나방에서 촬영을 하지 촬영이 안되지 잘 먹고 갑니다 안녕히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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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름아 끌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구름아 끌고 올게요 안녕히가세요 여기가 내가 고춧가루 어르신 이거 한 4개 사야죠 그죠 한 4개 사요 3개 4개 가지고 안되잖아요 5개 357구인데 5개 있어야지 아예 그렇게 못해 질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어르신 여기 바로 있네 옆에 부탄가스가 바로 뒤에 있네요 여기 어르신 이거 이거를 요샌 이름이 다 시원하네 빨간거 많이 해 이거 어르신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 사고 다음에 올 때 또 사갈게요 네 다시 갈게요 아 어르신 이리로 오세요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여기 물어봐 배터리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디 있나 예 배터리 어르신 배터리 예 물어볼께요 잠깐만요 여기 저 배터리는 어디세요 예 배터리 조그만 배터리 앞에 저 앞에 있대요 어르신 앞에 조합 예 어르신 이것도 사가야 잖아요 이거 뭐 생산이나 이런거 뭐하나 고기 같은거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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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다 놔야죠 그래도 하하 하하 해묵자한테 써야 되는데 여기 여기 뭐하나 여기 여기 네 네 예 뭐해 뭘 사가죠 어디서 갈까요 아 뭐 고기 가루 다 먹으면 돼 고기 보호 먹는거 예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르 ک 예 예 예 앙 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우리 이거 사가요? 어떤 거 사요? 에? 어쩌구 사인데? 아니 아니 고기는 여기 있는데요 걸앉아 이거 먼지가 이게 후장이야 이거 대패 삼겹살 삼겹살이 이게 뭐 하믄구나 에 이거 그거 먹지 뭐 네 배터리가 저 밑에 있대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안 멎여서 배터리가 안 멎여서 3개 밖에 없네 일단 이거 다 가져가야죠 이거 다 가져가야죠 이거 작아요? 이게 안맞아요 작은 왜? 작은 안돼 이게 맞는게 아니죠 그게 어디선 똑같은데? 이게 안좋은데 아니 똑같은거에요 원래 크기가 봐서 작은건가? 크기는 똑같은게 둘다 근데 이게 작죠 이게 작은거인가요? 약간 작아보이기도 하고 약간 작아보이기도 하고 이거 작아요 아니 그건 작아요 아니 그건 작아요 이거 맞는거 같아요 네 6개 여기있는거 다 사요 아니 어차피 다 사요 영상이 crear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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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1개 3개 5개 정상 4개 멈춰 어르신, 몸 못 꺼내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늘 마치 계산하는거에요? 술, 요거 5개? 아니, 6개. 배터리, 요거 6개. 네, 그거 5개. 요거 5개? 예. 하나, 고고 6개. 가스. 잠깐만요. 어르신, 요거 6개. 네? 뭐라고요? 아니, 아니. 회원번호? 네? 회원번호 없어요? 네, 3개월 해주세요, 3개월. 이사만 해주세요. 여기 올려놔야지, 반 3,440원. 올려놔야지, 빨리 해주세요. 올려놓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어르신, 어르신, 자꾸 올리셔야 해요, 자꾸. 뭐 찍으시는거죠? 뭐 찍어드리는거에요? 네. 유튜브, 유튜브. 우리 어르신. 가시자고요, 어르신. 저쪽으로, 저쪽으로. 네. 가방 넣어주세요. 가방, 가방. 네, 그니까. 이리로 오셔라. 이리 오셔라. 가방에 넣을게. 네, 그니까. 오래만 가가지고. 어, 그니까. 어디 안 갔을까. 네. 선생님이 오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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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거.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거. 이게 들어갈까요? 네. 들어갈려나 모르겠네. 들어주세요. 어? 저거. 어. 맛있어. 안 들어갈거같은데? 어. 음문한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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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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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 구춧가루 다 매스용 ㅎㅎ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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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있어요 에 여기 계실래요 여기 여기 계실래요 차 가져올게요 여기 계실래요 감사합니다.